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해 그동안 담합 의혹이 불거져 왔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전 과정을 조사했는데요.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짓고 낙찰업체 등에 대해 과징금 500억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은 낙찰을 받기 위해 업체 간 서로 짰느냐, 즉 담합 여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KH그룹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을 따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 매각을 진행해 왔는데 4차례의 공개 경쟁 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이후 두 번의 수의 계약도 진행됐지만 이 역시 결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H그룹은 5차 입찰에서 예정 가격이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KH그룹이 계열사인 KH필룩스와 KH건설이 각각 설립한 자회사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고 두 회사가 투찰 가격 등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KH필룩스를 비롯한 KH그룹 6개 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KH필룩스 등 4개 사와 담합을 주도한 KH그룹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알펜시아 단합 여부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에 의미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형사 사건도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이번 공정위 조치가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이종우입니다. ... ...